이렇다 할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험을 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. 부정수령일까요? 아파서 받은 것이니 정당한 걸까요?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. 택시기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11건에 각기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 이 씨는 이전에도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하니 모두 15건의 보험에 가입한 셈인데 한 달 보험료로 150만원 넘게 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입퇴원 등을 반복하며 보험사들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가운데 2,439만원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이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일리심은 하지만 한화손보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연금보험, 안보험, 보장성 보험 등 각 보험계약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 내용이 중복된다는 전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일리심 재판부 판단입니다. 대법원은 하지만 한화손보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 씨의 재산상태, 보험계약 체결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순수하게 생명,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. 대법원 판결은 이 씨가 단순히 가입한 보험이 많다고 보험금 부정 수령이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, 입원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판결입니다. 이 씨 입장에서는 몸이 아파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보험을 열어든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은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.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.